안녕하십니까 대전의 숨은고수 엄지 댄스 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랜만에 다시 업로드 영상을 올리는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번 시간까지 제가 테마로 해서 고수로 가는 길 남자의 기술편에 터널 편에서 변환이 되는 동작들을 제가 업로드 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테마 벌써 네번째 시간입니다 네번째 시간 터널 이후에 변환되는 동작 부분들을 오늘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9번까지 했었는데요 자 오늘은 10번과 11번과 12번까지 같이 파트너에서 움직이는 모양을 제가 티칭 카운터로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 음악에 맞춰서 어 다시 영상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자 테마 고수로 가는 길 남자의 기술 터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10번 동작입니다 자 여성이 있는 가운데서 일단은 터널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자 길을 비켜 주셔야죠 하나 둘 자 터널 가게 준비 갑니다 자 세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에 90도로 남자가 방향을 틀어주고 자 사바 카트 개념으로 허리 감을 거에요 한번 보세요 자 세 넷 다섯 여섯 이렇게 180도로 사바 카트로 변환이 된 이후에 자 여성을 데리고 자 우측으로 자 두바퀴 돌을 거에요 보세요 자 세 넷 다섯 여섯 그 이후에 여성을 앞으로 전진 포워드로 밀고 나가시면서 변환을 만드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자 세 넷 다섯 여섯 세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자 이제 마무리 동작입니다 여성을 2박을 밀고 나가서 다시 여성을 뒤로 사바구로 마무리 되는 동작인데요 볼게요 자 세 넷 다섯 여섯 다시 길을 하나 둘 이렇게 비켜 주시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0번 인데요 다시 한번 10번 동작 자 이렇게 이만큼 오셔서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동작에서 이제 제가 주의할 점에 제가 보여드리면 허리를 사박으로 허리를 이렇게 감지요 지금 카메라 정면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감아요 그래서 남자 기준의 이 오른발이 우양우 개념으로 자 두번만 걸어요 셋 넷 다섯 여섯 보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개념인데요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 그냥 셋 넷 다섯 여섯 자 그러면 이렇게 떨어질 거에요 그럼 이 상태에서 오른손은 놓고 왼손으로 여자의 왼손을 못 감아 돌려서 포워드로 그냥 전진을 밀고 나가는 스텝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다섯 여섯 모아주고 하나 둘은 같이 모아주시면 되고 마무리 동작에서 사박으로 여성을 뒤로 밀어주는 동작인데요 앞으로 전진 이후에 뒤로 사박으로 밀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여섯 박으로 맞춰 주시는 건데 그때 마무리할 때 남자의 오른손을 여자 오른손을 들어서 마무리해서 바꾸시면 돼요 보세요 셋 넷 오른손 들어서 남자는 왼쪽으로 90도로 하나 둘 비켜주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10번 동작 다시 한번 조금 길은 것 같아요 10번 동작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티칭 카운터를 한번 해보고 11번 동작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10번 동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또 이어서 이번엔 11번 동작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동작과 12번 동작은 마무리가 좀 비슷합니다 터널 이후에 변환되는 동작만 춤 사이가 틀릴 뿐인데요 11번 동작은 다시 처음부터 한다는 과정에서 하나 둘 다시 터널 동작을 만들죠 3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똑같이 한 일자로 똑같이 쓴 다음에 여성은 정면으로 보이는 쪽으로 포워드고요 남성은 반대로 반대로 포워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박 개념으로 꼬리치기 동작을 만듭니다 한번 보실게요 남자는 오른발 뒤로 빠지고 여성은 왼발이 전진 갑니다 볼게요 사박 같은데 꼬리치기 보세요 자 셋 넷 다섯 여섯 방향으로 꼬리 치셨죠 자 이 상태에서 자 볼게요 마무리 해 볼게요 셋 넷 앞 돌리면서 여성을 같이 포워드 다시 데려가는 동작에 볼게요 자 셋 넷 다시 반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90도 동작으로 만드는 동작입니다 11번 동작에서는 사박 카트 이후에 남성이 정상적인 꼬리치기 동작이 아닌 사박 카트기의 반대로 꼬리치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1번 동작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11번 동작 중의 포인트는 11번은 꼬리치기 사박 카트 개념의 꼬리치고 되돌아서 앞 돌려서 마무리 되는 동작입니다 자 11번 동작 한 번만 더 바로 할게요 11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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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하나 둘 동작에는 다시 그 다음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왼손으로 90도로 여섯을 비켜 주시면 됩니다 자 11번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자 12번 동작입니다 12번 동작도 제가 마무리 동작은 다시 꼬리치기 상황이에요 12번도 꼬리치기로 마무리를 하는데 자 터널 이후에 변환이 또 틀립니다 그래서 12번은 사박 후까시 개념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후까시 개념의 카트 동작이에요 허리 한 번 어깨 한 번 허리 한 번 어깨 한 번 그리고 나서 꼬리친 다음에 앞 돌려서 마무리 동작이 되는데요 자 12번 연결 동작을 설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자 90도 하나 둘 자 셋 넷 다섯 여섯 똑같이 터널 이후에 터널 이후에 11번 동작에서 사박 하트 개념으로 남자가 자 오른발이 빠지고 나서 왼발이 90도로 박스식으로 자 보세요 다시 한 번 이 상태에서 자 셋 넷 자 허리를 이렇게 감아 줍니다 허리를 자 허리를 가면서 당기면서 남자 똑같이 후까시 개념이에요 자 셋 넷 다시 다섯 여섯 한 번 어깨로 갔죠 다시 한 번 셋 넷 다시 손을 잡고 허리로 갑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는 다시 셋 넷 꼬리치기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자 이렇게 해서 12번 동작이 만들어지는데요 자 중간에 전화벨 소리가 울렸어요 죄송합니다 자 전화벨 소리하고 상관없이 지금 12번 동작 다시 한 번 괜찮습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허리 어깨 카트를 사박 하트 개념이에요 자 12번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렇게 해서 12번 동작이 마무리가 되는 동작이 있습니다 12번 동작이 제가 더 설명을 자세하게 하려다 보면 시간이 많을 것 같은데 허리 한 번 어깨 한 번 카트 동작에 12번 동작만 자세를 자리를 한 번 바꿔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 12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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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제가 지금 12번 동작에 영상을 찍으면서 하트 후카시 부분을 많이 했어요 10번을 하든 20번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마무리는 항상 여성의 오른손을 잡고 꼬리 치는 동작을 마무리 한 다음에 뒤돌아서 앞 돌려서 여성을 90도로 바꿔주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번과 11번과 12번까지 제가 터널편 고수로 가는 길 남자의 기술 오늘 영상 올려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많이들 연습해 보시고 많은 춤사위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보시고 좋아요 구독 항상 많이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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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eerste 고맙습니다 emi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은 반대로 1번 4번 4번 어깨 허리 1번 허리 1번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